안녕하세요 춤순위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송 저희와 함께 워크아웃 같이 시작해볼거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저희와 함께 신나게 따라해볼게요 왼쪽부터 갑니다 가슴 늘리면서 웨이브 크게 한 수 크게 박수 옆으로 슬라이드 가볍게 치면서 리듬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빠르게 갈게요 하나 둘 웨이브 사이드 치고 리듬 싱글 싱글 더블 옆으로 슬라이드 이동 웨이브는 아래에서 크게 치고 더블 반대 치고 더블 투스텝 이동 업다운 가볼거에요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사이드 치고 자 이번엔 리듬이었죠 이번엔 리듬이었죠 더블 옆으로 이동 자 웨이브 자 웨이브 아래에서 치고 크게 아래에서 치고 투스텝 자 업다운 자 이번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신나게 앞으로 나갈거에요 자 타볼게요 스텝 오른발 한번씩 자 앞으로 엉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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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자 스텝 자 어깨 리듬으로 오른쪽 투스텝 다운 자 아래에서 올라올게 쿵 왼쪽 오른쪽 한번 더 자 아래에서 자 우리 처음부터 자 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아 좋아요 리듬 하나 둘 더블 슬라이드 자 이번엔 웨이브죠 이제는 다 웨이브 쓸거 같아요 하나 쿵 쿵 쉬고 더블 자 업다운 자 웨이브 한번 더 볼게요 마지막 힘내세요 호우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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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아 두 스텝 자 업다운 자 우리 다 왔어 마지막 호우 아 자 지금까지 한국독핑방지위원회와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웃음 내 생각엔 시원함 그는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